매너있는 대화법 결국에는 누군가와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야기도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화두가 된지가 엄청 오래됐죠 서점에 가보면 소통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어디서 강연 강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소통할 수 있는 루트 는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뭐 sns 도 많이 하시죠 예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아 졌고요 요즘 무슨 이렇게 메신저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네 사실 뭐 글로벌화 돼서 전 뭐 지구 전 세계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구요 네 근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실내로 어 얼마 전에 그 왜 햄버거 집 같은 데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같은데 네 한 중학생인 것 같아요 두 친구가 대화 없이 계속 휴대폰만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서로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서로 대화를 이 톡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구요 그냥 얼굴 마주보지 않고 휴대폰으로 메신저를 전달하고 주고받고 있더라구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된거에요 사실 글로써는 문자로써는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대화하는 방법은 또 잃어버린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저는 뭐 소통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다만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주고받고 하다보니 아 이렇게 하면 참 상대방에게 매너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방송처럼 방송을 진행해보는 것처럼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 언어라고 했을 때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방송 언어는 네 표준어를 써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폭력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욕을 쓴다거나 함부로 막 얘기를 할 수도 없죠 누군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예 또 굉장히 친한 분들이 초대가 됐었을 때도요 반말을 한다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결국 높임말을 쓰고 존중어를 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방송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매너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 예cy screaming 그리고 반말을 딴 trata 언ρεί rut이 pineapple 철인 소세히 그리고 הד sprout أو 크 온 그들 예